56장, 이번에는 데이터 회선망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전송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선 방식에 대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선은 데이터 회선망에는 전용회선하고 교환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연결돼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회선이 있으면 한 놈만 전용으로 쓰는 걸 전용회선이라고 합니다. 전송속도가 빠르고 오류가 적은 거고요. 교환회선은 여러 개 회선이 있는데 얘네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전화 개통하면 예전에는 전화국에서 사람이 직접 교환해줬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교환기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누를 때마다 걔네가 스위치가 탁탁 넘어가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환회선입니다. 회선 구성 방식에는 우선은 점대점,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를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통신망을 성형으로 구성할 때 점대점 방식을 사용한다. 다중점 같은 경우는 한 개 통신회선에 여러 개 단말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한 개 통신회선이 있으면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이렇게 달리는 이게 멀티 포인트 방식이고 다른 말로 멀티 드롭이라고도 한대요. 통신망을 버스형으로 구성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답니다. 회선 다중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단말기를 다중하기를 통해가지고 앞에서 배웠죠? 중앙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에 이번에는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축적 교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용선처럼 음성 전화만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물리적으로 회선이 미리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이 되면 데이터의 형태, 부호, 전송 제어 절차 등에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고정된 대역폭을 전송 방식으로 일정한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하므로 두 가입자가 동일한 전송 속도로 운영이 된대요. 자 이 축적 교환 방식은 뒤에 나오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메시지 방식이 있구요. 패킷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거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송수신자 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 전송된 데이터에 있어서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는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된다. 이거 좀 중요해요.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해야 돼요. 회선이 접속되더라도 수신 측의 준비 상태가 아니면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다. 자 회선 교환 방식에는 공간 분할 방식과 그 다음에 시분할 교환 방식 앞에서 봤죠. 자 종류에는 TDM 버스 교환 방식, 타임 슬롯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시간 다중화 교환 방식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공간 분할 다중화 방식은 스페이스를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교차점을 이용해서 교환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긴 일반 전화 회선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대요. 자 시분할은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시간으로 분할해서 다중화 하는 방식이라. 여기 좀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회선 교환 방식에서 제어 신호 종류에는 감시, 주소, 호정보, 호정보는 호출하는 거예요. 야 어디? 이런 거. 망관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축적 교환 방식이 나오는데 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선 교환 방식은 어때요? 미리 연결을 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막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축적 교환 방식은 얘는 다중화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선이 있으면 신호를 모읍니다. 다 일일이 모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신호들을 메시지 단위로 쪼개요.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야 너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 이 정도의 단어가 메시지 교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너 이리 와. 아니면 뭐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확한 의미가 있는 애들을 우리 메시지라고 하고 얘네를 저장했다가 전송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각 메시지마다 수신 주소를 보낸대요. 붙여가지고 전송하므로 메시지마다 경로가 다르대요. 그래서 뭐 A까지 이렇게 가는데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게 되면은 메시지마다 뭐 처음 보낸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가는 애는 직접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라우팅 기법을 이용하게 되고 바로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또 뒤에 나오게 되니까. 자 네트워크에서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특정 단말기가 메시지를 수준하면 다음 단말기가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억장치에 메시지를 저장했다가 다음 단말기에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그래서 여기 저장했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토워드 앤 포워드라고 해요. 우선은 저장해놨다가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 전송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메시지에 포함해서 전송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메시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야 너 이리 와 정도의 메시지면 괜찮은데 너 이리 와서 거시기에서 뭐시기 한다면 거시기, 거시기 해. 이렇게 길어지면 공평해지지가 않겠죠. 뒤에는 짧은데 나는 긴 거야. 그러면은 이 회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얘네를 정확한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쪼긴 걸 우리가 패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일정한 길이에 전송 단위로 패킷으로 나눠 전송하고 일정한 데이터와 블럭에다가 송수신 측 정보를 모두 다 담아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송수신 측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다수의 사용자 간에 비대칭적인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함으로 모든 사용자 간에 빠른 응답 시간이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전송에 실패한 패킷의 경우 재전송이 가능하고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함으로 패킷별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별로 헤더를 넣다 보니까 오버헤드라는 게 뭐예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패킷 교환 공중 데이터 통신망 PSDN이라고도 한다. 경로 설정 방식에 따라 가상회선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은 패킷 교환 방식의 종류의 가상회선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말간의 논리적인 가상회선을 미리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목적지를 D가 가려고 해요. 그런데 경로가 아주 많아. 호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경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다 있다고 치자고요. 가상회선은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이 길로 갈게 이렇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야 내가 이 길로 갈게 라고 하는 것을 가상회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가상회선 방식이니까 얘가 한번 설정되면 통신이 끝날 때까지 이 회선을 계속 이용을 하고 데이터가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자 모든 패킷의 경로를 전송되는 됨으로 경로 설정이 필요 없고 패킷을 전송 완료하면 접속 종료 또는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자 호설정 야 나 이쪽으로 갈게 그 다음에 전송 호단 전략 나 더 이상 여기 안 쓸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가상회선 방식 자 데이터그램 방식은 얘와 약간 좀 상반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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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가 있으면 여기 A라고 하는 애가 그리고 Z가 있다. 그래서 얘가 Z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경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내에서 워낙 복잡하니까 근데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떠냐면 앞에 있는 가상회선 같은 경우는 미리 홀을 설정한다 그랬죠. 이렇게 나 이리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패킷마다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A1이라고 하는 패킷이 있으면 A1은 이렇게 가고요. 뭐 A2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가고요. 자 A3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삥삥삥 돌아가지고 가고요.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그램입니다. 하나씩 쪼개내는 거죠.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특정 경로 설정 없이 순서 없이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패킷 전송 경로가 달라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경로로 전송되므로 융통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 패킷이 가면서 야 이쪽이 막혀.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야 이쪽이 막혀. 내비게이션 없이.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설명하면 좀 헷갈려질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거예요. 어 야 얘 왼쪽으로 하니까 길이 막혀. 그럼 쭉 가고. 뭐 티팩 쓰는 거 아니고. 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간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고요. 데이터 통신 시에 연결 설정 및 연결 해제가 단계가 없이 각 패킷마다 수신처 주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라우팅 되는 패킷 교환 방식이다. 자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각 패킷은 오버헤드 비트가 필요해요. 정보를 가져가야 되니까. 송신지는 같지만 전송 해선이 다양해서 수신되는 패킷 순서가 달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타픽입니다. 다 각자가다 보니까 A가 먼저 출발했는데 A가 제일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킷에는 그 패킷 순서도 모두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전송이 돼야 된다. 자 패킷 교환망의 기능에는 패킷 다중화,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 에러 제어 등이 있게 된다.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교환 방식 중에서 고정 대역폭 사용하는 거 회송 교환 방식이죠.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저장, 스토어드 앤 포워드 방식에 의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은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 자 3번, 패킷 교환 기술에서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의 차이점은 전송 데이터 패킷 단위로 구분한다. 똑같잖아요. 차이점이 아니죠. 목적지 노드에서 패킷의 순서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이죠. 자 가상회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구성하는 의미가 없죠. 재구성 안 해도 돼요. 순서대로 가니까 패킷 교환기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가상회선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킷이 전송되기 전 논리적인 연결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좋아요. 모든 패킷이 동일한 경로로 전달되므로 항상 보내진 순서대로 도착이 보장된다. 좋습니다. 링크 상에 설정된 하나의 가상회선 단위로 패킷의 손상 시 복구가 가능하고 연결 설정 시 경로가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 데이터 패킷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빠르죠. 얘네가 주소가 다 위치가 가는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데이터그램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 호가 설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패킷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한 길로 그냥 쏘아 보내는 거죠.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교환 방식은 데이터 교환 방식 중에서 일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 패킷으로 쪼개서 특정 경로 설정 없이 뭐예요? 데이터그램 끝.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 좀 꽤 있었습니다.